여자중룡을 아이템 미들끝 대신 번호 7번 창립 여자중학교 김나영 청 동평중학교 권다인 홍 이코태 최정은 여자중룡 미들끝 대신 번호 3번 목포 뉴나인 중학교 최고영 청 삼성현 중학교 김성화 홍 삼코태 출전 대기 여자중룡 미들끝 대신 번호 4번 백연중학교 이은채 청 경국체육중학교 청유중 홍 삼코태 출전 대기 알려드립니다. 여자중룡 라이템 미들끝 대신 번호 중결승 진출 선수는 선수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여자중룡 라이템 미들끝 대신 번호 중결승 진출 선수는 선수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 여자중룡 라이템 미들끝 대신 번호 마지막 화면에 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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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